반갑습니다. 종교에 계신 메가스터디 고1 학생 여러분.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일단 수풀림이란 뜻은 수학이 술술 풀린다라는 기본적인 뜻 이외에도 수풀림자를 써서 한자, 나무보다는 수풀보자 이렇게 좀 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영어는 슈풀림이라는 말이 좀 비슷한 단어도 있고 해서 아까 고급진 단어예요. 선생님의 강의의 주제가 모두 다 수풀림으로 시작하는 주제가 있어서 선생님의 타이틀은 수풀림인데 수풀림과 1등급으로라는 주제로 2020년 수학 커리큘럼을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. 영상을 보고 있는 고1 친구들은 여러분 학교를 진행해서 진학을 해서 고1 때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교육과정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변화된 교육과정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학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수능을 볼 때 기존 체제로 약간 좀 포함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개정 교육과정으로 온전히 진행되는 수능은 두 번째예요. 그래서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개정 교육과정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던 캐스트 영상과 컬럼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어떤 과목과 어떤 강의를 어떤 강좌를 보게 될지는 자차 진행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1학년 커리큘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세미 커리큘럼은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 그 다음에 수풀림 외전이라고 해서 약간 좀 특강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기본적인 큰 틀은 개념과 문제풀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개념은 두 가지 레벨로 좀 진행이 돼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풀림 개념 베이직이라는 것과 수풀림 개념 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풀림 개념 베이직은 말 그대로 베이직이지. 그치? 기본적인 강의 제외를 강의를 포함하고 개념 완성 약간 심화 개념을 다루는 거고요. 문제풀이는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가 여러분 시중에서 많이 보던 블랙라벨 교재 있지? 블랙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수풀림 기출 완성이라는 과목이 이 강좌가 올해 2020 커리큘럼에 새롭게 포함되는 강좌예요. 그리고 수풀림 직전 대비라고 해서 여러분 학교를 진행하면 1학기, 2학기 때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보게 되겠지? 중간고사, 기말고사에서 압축 강의로 진행되는 수풀림 직전 대비라는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넘어오면서 중학교 수학을 잘해야 과연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? 라는 의문을 단박에 해결하기 위한 수풀림 중학 수학이라는 컨텐츠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. 크게 개념과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념은 개념 베이직, 개념 완성 두 가지, 문제풀이는 블랙라벨과 기출 완성 두 가지가 있다. 이렇게 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수풀림 개념 베이직 강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교재가 상당히 좀 얇고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수학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강좌예요. 강좌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수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잖아. 고등학교 수학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과목이 어떤 과목, 어떤 주제로 구성이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강의예요. 그래서 모든 공식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 위주로, 고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증명을 다 해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. 문제의 구성은 교과서 예제 수준의 문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요약이 되어 있는 강의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빠짐없이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을 좀 빨리 끝내고 싶다. 그리고 내가 처음에 개념 심화 개념을 정리하기 이전에 어떤 개념을 공부하게 될까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상은 벌써 완강이 되어 있고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문제는 40분에서 50분 정도로 개념 80% 정도와 문제풀이 20%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한은 상대적으로 고등수학 상보다 하가 내용이 훨씬 적거든요. 그리고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5강으로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 교과서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제목이 수학이거든. 근데 우리 편의상 상, 하로 나누어서 1학기, 2학기로 구성을 하는데 보통의 학교들이 1학기 때 상을 다 끝내지 않는 학교들도 있거든요. 여러분 1학기 때 상, 2학기 때 하 구분 짓기보다는 상하를 전부 다 한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강좌가 수풀림 개념 베이직이고 그 다음 수풀림 개념 완성은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공식을 일단 우리 선생님 처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. 소개를 해드리고 증명은 우리 개념 베이직에서 했었으니까 그 공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. 그래서 중단원, 대단원, 교과서 중단원, 대단원의 문제 수준들로만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연습 문제는 모두 다 여러분 학평 기출, 모교사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평 대비까지 가능하다. 그래서 각 소단원당 10문제씩 기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개념 완성 강의를 선생님이 커리큘럼에 반영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내신에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 문제집이 상당히 좀 어렵지?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집을 풀기 위해서 과연 어디까지 심화 개념을 진행을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다가 만든 강좌이기 때문에 묻고 블랙라벨로 이 주제로 선생님이 적어놨어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상은 20강이었고 한은 15강이었는데 이게 두 배 정도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상은 총 42강, 한은 총 27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재와 함께 워크북이 진행이 돼요. 워크북은 선생님 별도로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워크북에는 해설지가 다 수록이 되어 있거든. 그래서 여러분 수풀림 개념 베이직, 수풀림 개념 완성, 워크북 정도로만 공부하셔도 내신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요. 내신에서 여러분 적어도 80점 이상, 90점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풀림 개념 베이직과 개념 완성으로 확실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블랙라벨과 기출 완성의 문제풀이 강좌인데 블랙라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진학을 하거나 고등학교 가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. 왜냐하면 문제 자체에 난이도 좀 높고 그 문제들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내신 만점, 1등급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사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다 포기하지. 그치? 잘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지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풀이를 알려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강좌예요.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블랙라벨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 풀을 진행하고 최고 난리도 여러분 학평이든 모의고사든 여러분 내신이든 수행평가든 서수령이든 전부 다 어려운 문제를 대비 가능할 수 있게 구성된 문제들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블랙라벨 기획 및 검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 장 쌍 넘기시는 선생님 이름도 들어있거든.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라벨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자부를 해요. 어쨌든 묻고 내신 만점으로 이 주제로 상은 총 57강으로 완강이 되어 있고 한은 33강 합쳐서 90강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문제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그리고 스플린 기출 완성은 올해 제작될 강좌인데 여러분 모의고사 있지? 학평 기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 블랙라벨 이외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문제집이 여러 개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블랙라벨 수준의 문제집과 기출문제집 하나 더 있으면 좋거든. 기출문제집을 구조할 필요 없이 핵심 기출을 전부 다 다뤄줄 테니까 이 스플린 기출 완성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. 자 그리고 스플린 직전 대비 강의는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좌로 시험 대비를 해서 핵심을 총정리하는 강좌다. 그리고 모든 강의는 단 세 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중간고사, 기말고사 직전에 여러분들이 세 강으로 모든 내용을 싹 정리해서 바로 시험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강좌이니까 여러분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이고 중간고사, 기말고사 범위에 맞는 선생님의 강의들로 총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중간고사, 기말고사 총 4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. 그치? 여러분들 준비해놨으니까 직전 대비까지 총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수풀림 중학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풀림 직전 대비와 함께 스페셜 강좌인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수학을 잘해야 과연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서 시작한 강좌예요. 교재는 따로 없고 첨부 파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목차를 다 띄우고 거기서 필요 없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핵심적인 공식들로만 진행을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.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중학교 때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? 라는 의문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거예요. 단세강으로 압축하는 중요 주학 수학의 강좌가 수풀림 중학 수학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선생님 모든 커리큘럼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개정 교육 과정부터는 정말로 알차게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시켜 드릴 수 있는 1학년 강의를 다 완강시켜 놓은 상태에서 올해는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킬 거거든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믿고 수강을 열심히 해 주시면 충분히 내심 1등급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속해서 선생님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시다. 감사합니다.